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일요일 날까지. 저 오늘 선거운동 한 달 정도 짰는데요. 뛰면서 느낀 소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국민들께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부터 그냥 준비된 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어 국회에 헌법 10조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8월 29일 전국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입후보한 기호 7번 이원욱입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수혜복구 지원을 위해 찾았던 전북 남원과 충북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곳에서 희망을 싹트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시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수만 쭉 늘어놓고 반찬은 그득한데 국민이 보기에는 계속 허기지는 정책만 되지 말고 전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 데이 현장에 가면 이 쓴소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탁상에서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수혜 주민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임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가지수만 늘어놓은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원하는 반찬을 국민들께 드리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김재중 대통령님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며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그 여파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도 찾아왔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곳에서 이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제 처지가 송구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여의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민생과 호흡하던 한 달의 시간 저는 만났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나서야 합니다.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져야 할 가치를 헌법 제10조에서 찾습니다. 국가경제규모는 관목할 만한 크기로 성장했지만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의 문제 지방소멸의 위기 급속한 4차 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은 과연 존중받고 있는가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국민 개개인의 진정한 광복을 행복으로 인식하며 헌법 10조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 10조 정신을 국회가 나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어 국회에서 헌법 10조 위원회를 만들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주력할 점은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좋은 어림법을 발휘했습니다. 단돈 500만원만 갖고 보호시설을 나가야 하는 18살의 청소년 그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머물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지 못해 굶거나 돌봄을 받지 못해 혼자 시간을 견뎌야 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돌봄으로 존중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보다 빈곤한 세대, 청년, 등록금 문제, 주거 문제, 취업 문제를 들여다보고 공정의 가치를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과 모레 24일과 25일, 양일은 권리당원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권리당원은 민주당의 중심이자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민주당이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함께 재보궐선거 승리, 대선 승리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당 대표 전략가로서 전략으로 승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가 있는데 1, 2, 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편이 있습니다. 풀꽃이 나태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그것은 비밀. 저는 당생활을 하며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기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이웃 친구 정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의 모양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 연인이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헌법 10조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기호 7번 이웃에게 그 자격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뭐 특별한 팩트가 없어가지고 네 네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한 공유의 과정, 토론의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각각의, 대한민국 정부에도 각각의 위원회가 있어서 절출산 고령화 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파편화된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들을 전체 통활하고 함께 고민하는 위원회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을 헌법 10조 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국회가 진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인권의 문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착안하게 됐습니다. 없으시죠? 두 가지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성본동이나 이런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으로 하는 친절전점이나 어떻게 있는지 받았으세요?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기원님께서 성조수님과 박성수님과 그 아이를 하시는데 이 배경이랑 섹시스 같은 부분은 네 기자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낮은 인지도로 출발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삼성국회의원이야? 듣보자마냐? 이런 상태였고요.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또 인지도가 낮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기자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직접 좀 그나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국대의원 이런 데는 조금 그나마 안심이 되는 됐었지만 권리당원까지는 실제로 의원님들의 의원이나 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일반 국민이 가지는 인식과 비슷하다라고 느껴졌고요. 일반 국민 전체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거래는 국민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인지도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 인지도가 낮은데 어떻게 지지까지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전당대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혜까지 겹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나마 당원들과 좀 만나려고 했던 그러한 행사들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고요. 그것이 그것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해야 될 이러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관심 영역으로 바뀐 지점 이것이 관심 영역으로 떨어진 지점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에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야 뭐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집회를 허용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허용할 집회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재난이라든가 감염병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처했을 때 그것을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가치만을 우선 세워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시는 이미 2차 감염 팬데믹이 우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판사가 그거를 허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그 우려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감염병 문제라든가 재난의 문제가 덮쳤을 때는 그쪽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냥 판사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청취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워낙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질병 그리고 특수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있네. 네? 네?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요. 3차까지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15조 정도의 4차 추경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그 15조의 근거나 이유는 뭐였냐면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지 현재로서는 우리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0.1% 성장하면 0% 정도의 성장이라고 보여지는데 0% 성장이 됐을 때 늘어날 실업의 문제 그리고 서민경제에 대한 타격의 문제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최소한 2%는 아니어도 1% 정도의 성장은 올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 성장하려면 하려면 0.9%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요. 우리하라의 1년 총 GDP가 180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0.9% 정도를 곱하면 한 15 내지는 16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추가경 추경을 편성해서 국가재정을 투자를 해야 투입을 해야 최소한의 국민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5조 내지는 16조의 편성을 추경 4차 추경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재정당국과 정부와 당정청 회의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난기본소득 그래서 지난번처럼 온국민하게 나눠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보다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두 개 동시에 갖고 있고요. 이것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추경 4차 추경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마 기자분들하고 제가 3차 추경이 끝났을 때부터 이미 저 돈 가지고 택도 없다. 아마 4차 추경 정부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던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원하더라도 경제성장의 목표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4차 추경에 대한 금액 액수를 얼마정도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도 감잡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0.1%의 목표치를 보면서 최소한 1%는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네 선별적이냐 좀 더 고민해보겠다 네 아 그렇죠 수혜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하는 게 수혜라든가 재난이 나면 굉장히 큰 요구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그래서 아마도 한 시군구 단위로 30억 이상인가 300억인가 제 기억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단위에서 그 정도 액수가 거기에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라고 수혜라든가 재난이라도 하는 게 그렇게 폭넓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예 집중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면 단위에서도 어떻게 굉장히 조그만 단위 자연분학 몇 개만 막 전파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구례군 이번에 구례군 같은 경우에 전체에 보면 28억 원이 손해가 봤어요 그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은 그중에 몇몇 지역은 만약에 대파되어가지고 있었어도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기준을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연분학 리단위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가 보다 더 수월해지긴 했습니다 그거는 집중후 등등의 영향을 고려한 지정 방식을 바꾼 건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거에 일반재난지역은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복구를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의 재정투자비용이 비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건데 개개인 일반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례로 가혹이 침수됐을 때 그전에는 200만원을 줬는데요 그걸 좀 늘려가지고 200만원을 줬는데 가혹 침수라고 하는게 이번에 가보신 남원이라든가 등등에 가보신 기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원이 딱 1층의 가혹이 침수가 됐는데요 하루 반정도가 침수된 상태로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도 다 나무로 된거 다 뜯어내고 천장도 다 뜯어내고 뭐 거기있는 가전제품 이런거 싹 버리고요 그럼 200만원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 복구가 가능하겠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현실화된 지원책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손 아프세요 손 더 질문하시면 네 고맙습니다 이거 내꺼 아닌데 제가 제가 사실 오늘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한가해 보여가지고 끝나고 나가지고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